여보세요 네 또 무슨 일이시죠 제가 용기 형한테 얘기 듣기로는 처갓집 이 소리랑 둘이 내려가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예 자유를 만끽하고 계시겠죠 아 갑자기 짓궂은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라가지고 서울에 혼자 있는 유룡씨 궁금하지 않으세요 집에서 cctv를 매번 뽑으셔서요 궁금합니다 홈캠까지는 아니고 제가 아프리카 방송을 틀테니까 BJ는 유룡이구요 네 예 맘에 드시면 별풍도 좀 싸주시고 하세요 오늘 신입 BJ니까 유룡씨 돈으로 쓸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카톡 보내드릴게요 어 여보세요 어 왜 전화했어 뭐해 뭐 왜 전화해 아 뭐지 나 지금 재훈이 만나려고 왜 재훈이가 뭐 그냥 간단하게 술 한잔 하자더라고 그래가지고 4월 갈까 준현이네 어제는 뭐 했는데 어제 그 말했죠 그 배차랑 먹고 일찍 헤어졌어 집에 가서 난 DP 본다고 DP DP DP2고 나왔잖아 예술 아빠 뭐해 물어봐 아빠 뭐해 아빠 지금 이제 삼촌 만나러 갈거야 삼촌 만나러 간대 consequence 하하하 뭐라고 일주일 더 있다가 할까 뭐 아니 아니지 그냥 너 편한 대로 해 나는 뭐 상관 없으니까 아니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거 같아 어제 아니 뭔속이야 혼자 holding 혼자 별로 그렇게 좋진 않아 아무튼 알았어 나 이 소리 뭐 해줘야 돼 아 알겠어 알겠어 여보 아아앗 땡땅! 안녕하세요! 해코필라 최울입니다! 저만의 또 아지트죠? 우리 또 약소역에 있는 우리 사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조그만 지금 카메라가 두 개예요 하나는 아프리카 방송이에요 음 아프리카 일단 아프리카 화면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 번 싹 넘어가 볼까요? 하! 시청자는 단 한 명 우리 신혜숙 씨만 있는 거고요 아이디어가 아마 이솔 업인가 그럴 거예요 좀 이따 제가 제가 비번 알려줘서 들어올 건데 저기에서는 이제 윤혹 씨를 찍고 여기는 해수가 보는 1인 방. 좀 이따 별풍선을 쏠 거예요. 쏘기면 형님이 주방에서 이걸로 채팅 보고 계시다가 아 찾았다. 박수 쳐주시면 제가 핸드폰을 못 보고 있으니까 찾았다면 별풍선 터널로 없구나 제가 알고 저거 같이 박수 찍을게요. 여러분들 설명 다 됐죠? 그러면 유룡 DJ 데뷔 시작합니다. 이솝아 형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우리 형수 당신만을 위한 1인 방송이야. 삼각형만 그을하고 가지. 이솝이가 보고 싶네. 이솝이 안녕. 감사합니다. 형님 저희 배포플라하고 손님 좀 늘었나요? 뭐 한 두 팀 정도 왔어요. 그렇게 적게 왔다고요? 배포플라하고 왔어요. 어 형! 형이 왜 주차하는 데가 경사져있냐? 형이. 언제 시장 달라고 그랬지 내가. 형이 인생도 경사졌잖아 지금 오르막길이잖아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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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왜 안 왔어? 너무 와야지. 너무 와야지. 어디서 먹었는데? 집에서. 아 지금. 나중에. 저기 갔습니다. 신장 맞으니깐 그때만 누리는 특권이지. 집에서? 술집에서. 술집에서 먹고서. 술집에서 먹고. 그리고. 막차를 우리집에서 먹었다고. 해도 있을 때는 집에서 못 먹으니까. 좋아. 좋아. 괜찮아? 뭐가? 아니. 집에 혼자 있었나? 어떤 일이야? 집에서 너한테 얘기해. 왜? 또 녹음해. 뭐해? 뭐해? 좋아. 안팠어. 의심을 해. 너를 의심할 수 밖에 없지. 너를. 너한테 다 한 게 한국인인거야. 찍을 때 내가 인텐션이 아닌데 무슨. 형 얼굴 좀 좋아졌다고 그래. 아니 이 말을. 배차도 하더라고. 아 그래? 좀 좋은 일이 있으면은. 숨기려고 해도 약간. 티가 나. 그래서. 그런 거 있잖아. 기분 좀 좋은 사람 같아. 야 너는 좀 기분 좋은 거 같다. 이러면. 얼추 맞잖아. 그 말이. 집이 좀 심심하지 않아? 회가 뭐 배롭고? 너무 좋아. 천국이야 진짜. 그래도 뭐해? 혜수랑 전화통화는 하고 그럴 거 아니야? 아직 아까도 했어. 그래? 뭐래 혜수? 혜수 전화와가지고. 너 만나기 직전에 했어 거기. 오빠. 나. 며칠 조금 더 이따가 오면 안 돼? 응. 그렇죠. 더 이따가 와. 그렇게 하면 안 되지. 배우시마. 왜? 야 좀 아쉬운 거를 좀. 내비치면서. 아이고. 더 이따가 오려고 그래. 장모님이랑 그. 처제 힘든데. 근데 여보. 여보. 여보 좀 쉬고 싶으면. 좀 쉬다 와. 이런 식으로 이렇게. 아 삭. 스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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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아니 근데 집에 혼자 있으면 심심하니까. 아니 심심하거든. 왜 재밌는 거야? 할 게 넘쳐나는데. 아이고 알면 좀 화려하지 않나? 지 애기 장난감일 거 같아. 어디서 막 술판 벌린 거 그런 거지. 아니 잘만 쉬면 되지. 오기 전에. 취임을 지고 어떻게 할 건데. 지 모르는데. 몰라. 하긴 혜수가. 혜수가. 혜수. 형이. 그. 말 안 하면 혜수는 모르지. 그냥 집에서 잤는지. 모른다고. 아 나 요새. 그런. 형은. 나. DJ들 방송하는 거 아니야. 말하고. DJ들 방송하는 거. 터졌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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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뭔데. 뭔데. 뭐가 터졌어. 엠지 용어 있어 엠지 용어. 엠지 용어. 엠지 용어. 분위기 좋은데. 우리가 지금 텐션 낮으니까. 형 분위기 좋은데. 터졌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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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엠지 용어. 응. 터졌다. 야 엠지 용어. 야 엠지 용어. 야 엠지 용어. 터졌다 하고. 가드사니야 이거 한 번 해줘요. 그냥 승집에서? 어. 그냥. 엠지 용어. 이해를 못 보겠다 진짜. 어 분위기가 터졌다 이런 분위기. 그래. 감사합니다. 터졌다. 감사합니다. 형 근데 또 BJ 하면 진짜 잘할게. 아냐고. 안 돼. 힘들어. 전화는 멀티플레이 안 되더라고. 잘하는데 왜. 아니 내가 저번에 라이브 했잖아. 채팅 읽고. 뭐 하고. 채팅 읽고. 뭐 하고. 이게 나는 안 돼. 아니 근데 내가. 혜수 그 영상한테 많이 본단 말이야. 응. 혜수가 또. 실벌도 괜찮은데. 화면발도 잘 박혀. 아. 아. 진단단고 있대. 니가 진짜 딱 오해하는 게 뭐냐면. 혜수가. 사람들이 뭐 관리하고 이러는 줄 아는데. 그냥 살이 안 찌는 체질인거야. 아 예쁜건 아니고? 아니지. 아. 나랑 먹는거 똑같이 먹는데. 그래? 살이 안 찌는거야. 잘했다. 잘했다.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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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진짜. 부자 되겠다. 근데 혜수가 막 물어볼거 아니야. 오빠가 나 가까워봐. 물어봤다며. 그러면 그땐 뭐라고 하지. 여보 보고싶어. 와. 형님 진짜 본심인거 같아. 안 말하지. 친정이 한. 한 5개월 있어야지. 아 그렇구나. 아. 꿈이다. 근데 그거는 꿈이고. 어. 오겠지. 혜수랑은 그러면은. 사랑이야 우리야? 사랑이지. 아 사랑이야. 사랑하지 내가 진짜 사랑하지 혜수는. 혜수 졸라 사랑하지. 졸라 사랑하는데 요거 하나 말이 안된다. 방문해보세요. 어. 어. 만약에 혜수의 그. 메모를 바꿀 계획이 생긴다는거야. 메모만 바꿀 수 있다가 바꿀거야. 등사람. 등사람. 어. 어. 지금이 말이 안된다는거지. 지금 말하는게 로망이잖아 약간. 아 로망은 있지만. 현실적으로 타협해서. 이. 혜수의 얼굴이다 뭐 이런 느낌이네. 최근에 혜수한테 해도 거짓말 같은게 있나? 어. 어. 거짓말? 나 거짓말 잘 안해. 최근에 한거. 어. 야. 작은 거짓말인가? 바로 어제지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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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도 안먹는다 했는데. 바로 데려가버렸지. 새벽 2시 되자마자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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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와. 형 진짜. 야. 근데 이거. 형. 근데 진짜로. 오늘 돈 많이 벌었네. 니가 사는거야 뭐야? 어? 니가 사는거야? 아니. 형이 많이 터졌는데. 뭐가 터져? 니 아갈랭이나 터져. 형. 형. 근데 진짜 아프리카 비제일을 잘한다. 아니야. 나 비제일. 나 잘하는데? 그런거 배우고 있어. 아니 지금 이거 봐봐. 아프리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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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여기 시청자. 한 명은 니 핸드폰이고 한 명은 니. 아니 이게 뭐야. 이수명은 뭐야. 이수명은 뭐야. 이수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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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이수명은 뭐야? 오늘 데뷔했어? 눈도 많이 터지고. 밖에서 왜 먹어보겠는거야? 이거 라이브, 라이브. 지금 라이브인거야? 형. 근데 자기야 무슨 말을 했지 이때까지? 제로토리 치러가라고 리액션 해야지 아니 무슨.. 장성어진 배치가 안 온거야 오늘 방송 다 된거야 형 형 노래 좀 그만해봐 아 지금 구독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영상에 지금 네모난거 누르실 수 있잖아요 다음 영상도 되게 재밌는게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거 여기 동그란 구독 버튼 보이시죠? 그거 구독도 좀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부탁드려요